이번 시간에는 가상머신의 게스트 운영체제의 USB 장치들 있잖아요. 주변기기들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상머신을 띄워놓으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 중에서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USB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USB 장치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가상머신의 게스트 운영체제에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USB 장치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면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USB 장치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설치하게 되면 그 상태만으로는 USB가 잘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박스에서 제공하는 확장팩이 있는데 그 확장팩을 설치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USB 장치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장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챕터에서 버추얼 박스 익스텐션 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버추얼 박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버추얼 박스 오라클 익스텐션 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옆에 보면 올 플랫폼스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임시 저장소에다가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을 쓰냐랑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윈도우를 쓰건 맥을 쓰건 상관없이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폴더 여기로 들어가서 이 파일을 실행시켜 볼게요. 우선 가상 머신 관리자를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도 종료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가상 머신을 종료를 할게요. 시스템 종료로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과 버추얼 박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관리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익스텐션 팩, 즉 확장 팩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저도 다시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약관은 끝까지 다 읽고요.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인스톨링이 시작됩니다. 확장 패키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 확장 팩을 설치한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이 가상 머신과 가상 머신에다가 USB 장치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윈세븐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중에서 US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USB 컨트롤러 사용하기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하시고요. USB 2.0 컨트롤러 사용하기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이 가상 머신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게스트 운영체제의 부팅을 끝내고 장치로 들어와서 USB 장치에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장치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잘 돼야 되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하는 방법을 아시면 저희 생활코딩으로 댓글 같은 형태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